근데 저 다 왁이 써있는데 그 왁을 왁굿에서 따온지 모르지 나조차도 쟤도 왁이 들어가있네 왁이라는 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건지 몰라 단지 왁만 들어가질 뿐이야 슛 헛 헛 헹 헹 헹 헹 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중에 무덤각 재놔. 더 느려졌다. 진짜 캐는 거... 더 느려졌다. 더 느려졌다. 더 느려졌다. 더 느려졌다. 어허어 어허어 나 이제 슬슬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마크업글좀 나 딴거 말고 마크업글 하고싶다 마크업글해서 다시 다시 모으는게 나을 것 같애 일단은 지금 자동차랑 제트팩때문에 이거 하고 있긴 한데 자동차랑 제트팩 받았었거든 근데 만들라니까 그 겸이야 원래 키우던 계정은 다른 서버에 잘 있습니다 하아 내가 봤을때 중국애들 저거 중국애들 일단은 봐봐 일단 첫번째 우리가 저렙이었을때 바로와서 우리를 습격했어 그리고 계속해서 습격했어 두번째 그 다음에 가장 고랩 던전을 다 막고 지뢰로 깔아놓고 못오게 했어 그니까 우리의 성장을 뉴비들의 성장을 막았어 그리고 세번째 아이디가 히틀러였던 적이 있어 그리고 네번째 그리고 네번째 새로운 서버를 찾아서 이주해서 빠르게 랩업해야하는거 보니까 내가 봤을때 쟤들이 진짜 미친듯이 빠르게 랩업해서 그거 할라는 것 같애 진짜 히틀러 될라는 것 같애 어 어 진짜 춘장은 될라 춘장은 어 춘장 춘장은 노리고 있는 것 같애 지금 춘장은 춘장은 춘장이 춘장일 춘장성 그런 플레이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애요 여태까지 쟤네가 보여준게 그래 어 하지만 한국의 한 한국의 한 아프리카 BJ가 여기에 들어올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 흑 흑흑흑 지금 춘장은 노리고 서버 점령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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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요 근처에 초보들이 흑 흑 흑 흑 흑 흑 nte 흑 흑 흑 흑 seque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데인데 여기가 여기에 비행기 부서진 거 있고 근데 여기는 비행기 대신에 이런 게 있네요 여기 저기 기억하시죠? 저기 우리의 첫 던전 어 여기거든요 아 오늘 새벽에 제트팩 만들어야 되는데 아머리 쪽이 있겠다 이제 본섬에서는 랩업할 데가 없어요 지금 제트팩 만들어서 날아가야 돼요 아머리 없네 여기 아오 점프 달린 거 보소 어 있다 지금 팩토리 레벨 3이네 팩토리 제트팩이 엘리멘탈 엑스가 없구나 아아 엘리멘탈 엑스 그리고 모노사이클 모노사이클부터 만들자 오케이 만들고 오케이 만들고 내 손으로 만드는 날이 오는구만 하나 둘 셋 음 됐구요 어 제트팩은 이제 레벨용 차이나 아 마크 잠깐만 제트팩은 엘리멘탈 엑스만 있으면 되거든 마크를 업그레이드 마크 파이브 까지 지금 만들 수 있는데 트라이버 큐브 3개 트라이버 큐브가 있냐? 있네 펜 로즈 첨크 4개 스페셜 큐브 4개 와 엘리멘탈 엑스 이빨이 들어 야 여기서 엘리멘탈 엑스 좀 나 캘게 여기서 어 여기다 엘리멘탈 엑스 작업 좀 할게 여기서 아 여깄다 아까 거기꺼는 그냥 버리고 어 야 여기꺼 여기꺼 엘리멘탈 건대 야 나가서 너는 딴데 딴데 작업하러 가 여기는 내가 먹을게 엘리멘탈 뭐야 왜 안돼 어 됐다 뭐야 지웠는데 아 뭐야 돈만 또 날아갔어 어 됐다 됐다 뭐야 뭐야 아 표시 떴었는데 아 표시 뭐 야 제대로 표시 떠가지고 했더니만 안돼 내놔 내놔 야 이제 헤어지자 셀퍼야 너 이제 우리 같이 다닐 필요가 전혀 없어 한시간 전부터 우리는 아 셀프 맞다 땡큐 어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돼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자원캐로 가자 별로 안들어온다 자폭하니까 여기 던전에 엘리멘탈 일단 다 먹어야겠어요 저는 저한테 자원 좀 자원 조공해 주실 분은 어 여기 제가 들어온 던전 쪽으로 오셔서 말씀 주시면은 자원을 받으러 나가겠습니다 앞에 가방도 마련되어 있구요 좋은 환경이니까요 어 왜 왜 불러 내가 왁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엘리멘탈 다 털렸네 여기 또 엘리멘탈이 없네 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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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맞잖아 이 근처에 있어 나 어디로 들어왔었냐 밖에 뉴갓 있어 어디 가봐 가봐 어디 어디 아 야 하베스터 많이 설치할 데 없나 흠 흠 흠 흠 읠 흠 어디어디 어디 어디어디어디 아니야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어 그 부른다고 오겠냐? 아니야 됐어 야 여기 있었어? 알았어 언더센 했어 너는 그쪽으로 가봐 나 이쪽으로 가볼게 어? 이것은 소중한 자원이 아닌가? 여기 여기 차이나 서버야? 차이나 서버면 안되는데 저쪽으로 가볼게 저쪽으로 가볼게 그쪽으로 가볼게 여기다 그쪽으로 가볼게 자, 이곳은 저쪽으로 가볼게 저쪽으로 가볼게 아냐 야 왜 다 제가 가져가 야 야 막타치고 다 가져가는 거 뭔데 아 하베스터 좀 많은 지역에 가야 되는데 여기 여기다 작업할까 어떻게 하지 차이나 싱크 올 아시아 차이나 야 극혐 극혐 극혐이야 어? 야 그만 싸워 사타군이야 어? 아 나 이거 나.. 와 여기 누가 아 아니구나 아 조금 엘리멘탈엑스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없나? 아 그래 여기서 작업해야겠다 여기 엘리멘탈엑스 나 여기서 작업한다 오지마 아무도 나 따라오지마 여기있는 엘리멘탈엑스 다 내꺼여 좋아 여기서부터 하나씩 박자 한눈에 보기 쉽다 여기 와 여기 좋다 여기 광장이다 하베스터 바이베이 바이베이 렉 쩌네 중국인들은 렉이 더 없을까? 바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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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나와 이렇게 해서 두번 한번 두번 프라이프라이베이드 아 좌표 나 아직 나 좌표 업그레이드 안했어 아직 나 여기 어디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본섭에서 초반에 한바퀴 맵 한바퀴 돌고 마지막에 정착했던데 있지 거기야 어 우리가 본섭에서 초반에 진짜 초반에 막 쫓겨가지고 맵 크게 한바퀴 돌아서 사막맵 지나서 왔잖아 너 방금전에 누가 방금전에 누가 뭐냐 뭐냐 모노사이클 타고 왔던데 너 아니야 모노사이클 타고 방금 누가 오래 캐던데 여기서 너냐 왜왜왜 누 어딘데 아니야 낙도야 뉴갓 지금 뭐 뉴갓은 너 혼자 잡을 수 있잖아 아 저기다 쏬네 가만있어봐 아 푸드가 없어 아냐아냐 지금은 싸울때는 아니야 왁사타군이구나 푸드좀 먹자 푸드좀 푸드좀 먹고 저기네 저기 저기 뉴갓 있나보네 야 뉴갓 지금 건들지마 건들면 안좋아 지금 뉴갓을 건들면은 중국인들이 대거 제트백타고 날아온다 이쪽으로 어 지금 좋지 않은 선택이야 어 지금은 참아 지금 참아 굴욕을 참으란 말이야 지금 참아야지 복수도 하는거야 참아 참아 저도 밥바로짓 참으라고 음마 3 에 푸드 주세요 여기 진짜 하베스트 설치하기 용이하다 그래 지금 서버렉이 좀 심해요 누가 레벨인데 제트팩에 모노사이클 다 했어? 웃자마 라또 라또야 성급하게 하지마 뭘 그렇게 성급하냐 얘들아 그날까지 참으란 말이야 좀 레벨 2가 무슨 너를 어떻게 죽인다 그래 아 나 푸드 좀 먹어야겠는데 야 여기 무슨 야 여기다 벌못 당했냐 근데 원래 없는거야 나무가 아 여기 왜 이렇게 근데 몬스터가 리젠이 안되냐 어 저거 뭐야 야 무슨 걷는 소리 봐 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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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네풸 펄드 에네풸 에너 에너 야 레벨 3 야 잠깐만 이거 누가 쉬었어? 야 레벨 3인데 풀템 꼈어 야 레벨 3인데 풀템 꼈어 야 야 놀라나 너는 왜 날 때려 야 놀라나 연기하지마 에이 야 누가 레벨 3인데 풀템 끼고 왔어 아 야야야 장비까지 풀템이란 말은 안했잖아 나는 뭐 제트팩인줄 알았지 데미지 안들어가냐? 그래봤자 뭐 에너지 많지 않을텐데 얘 뭐 그러면 스팀 스팀도 다 있겠네 야 누가 와 엘리멘탈 엑스스워드인데 야 얘네 근데 뭐야 야 중국서버라 치트야? 아니면 받은거야 물려받은거야 뭐야 설마 서버장에 치트는 아니겠지? 어떻게 젬셋을 벌써 맞춰? 어? 받은건가? 젬셋을 벌써 맞췄다고?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어 야야 잠깐만 일단은 쟤야돼 야 야 뭐 개쎄 레벨 3인데 풀템만 주니까 개쎄 야 어이없네 아 아 이거 썹장이 중국인이야 여기 야 야 무슨 풀템이야 그니까 엘리멘탈 엑스스워드가 무슨 벌써 쟤한테 쩔해줄정보냐고 야 다른 애들도 다 풀템이야 그러면 엘리멘탈 엑스스워드가 어이없네 엘리멘탈 엑스워드가 엘리멘탈 엑스워드가 엘리멘탈 엑스워드가 그러니까 썹장이 뭐 줄 수 있으면 튜토가 그렇게 거지야 어떻게 그러면 튜토나 아무것도 모르는거야 그러면 야 우리도 좀 그러면 우리도 받아가지고 나한테 좀 갖고와 아 아 진짜야? 서버 명령어가 있어요? 그럼 이 서버를 판 사람이 풀템을 줬단 말이야? 아 진짜 노답이다 쟤네 우리 IP를 밴하진 않겠지? 이 싸움은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제트팩 없이 다른 섬을 간다고? 어떻게 아우 메시야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아 메시 활동량 지존 메시 활동량 지존 메시 활동량 지존 메시 지존이에요 엘리멘탈 엘리멘탈 엑스 엘리멘탈 엑스 내꺼 다 부셨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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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다 내가 왔어 추적해 추적해 유가 일로와 스턴 걸러 스턴 아 왜 이렇게 렉이 심해 무슨 엘리멘탈 엑스 스워드를 벌써 갖고 있냐고 말이 되냐고 로봄 힐템도 힐템도 무한이야? 제트팩 쓰고 도망가는 꼴 아 어차피 제트팩 있어서 안 돼 아니야 로봄가 너 와도 어떻게 될 수 있는게 아니다 야 메시야 그만 뛰어 좌우 오후 아 감사합니다.